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모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모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세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이세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이세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의 곧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의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메 인정받는 믿음이란 강단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또 자녀에게 부모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맡고 있는 기관과 또 사역 현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인정받기를 해서 열심히 하지만 그 인정에 그게 깨져지는 순간이 바로 무엇이시냐 우리의 말 따로 행동 따로 삶 따로가 되어질 때 실망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불신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삶의 현장 안에서도 정말 믿음이었던 우리의 대상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의 현장 속에서 일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불신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불신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의 불신이 일어나는데 영적으로도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비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고정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문제와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보여지는 환경 가운데 뭐가 주인이 되어지냐 우리 안에 내가 주인 되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합니다 그게 엄밀히 따져보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안에 불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 보면 18장 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 예수님 행하시는 그 능력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보고 따르면서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지 않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자라온 내 틀 내 고정관념을 가지고 바라보보라 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시험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좀 올검에여서 죽이는 일에 힘쓸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음 앞에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거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믿음이 있겠냐 오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시간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내가 보는 것은 바로 믿음이다 이 시대에 뭘 보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 예원의 모든 송도님들에게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너의 믿음을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믿음을 갖는 우리 예원의 송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영안이 열린 바디메오입니다 본문 46절 4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가는 중에 여리고를 들리시잖아요 이럴 때 많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딱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 바로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이세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크게 외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볼 때 아 나사렛 예수 무식하고 가난하고 별별 일이 없는 동네에서 나오는 사람 한마디로 멸시의 지방세계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이 바디메오는 태어날 때부터 그 디베드의 아들이라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조주받은 이름 그 다음에 별별 일이 없는 정말 태어났을 때 맹인의 거지 삶을 살아가는 이름대로 거지 삶을 살아가고 멸망받고 조주받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 나사렛 예수가 왔다라는 이 소리는 어떤 소리냐 아 예수님이라면 나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바로 메시야 바로 구원자이다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에 약속하셨던 그 메시야 기름 부은 받은 자의 뜻을 갖고 있는 그 구원자 이 구원자가 바로 다이사 자손이신 이 예수를 통하여서 온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또 이렇게 고백했고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처럼 이세의 출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오 바로 한 싹 이세의 아들이신 바로 다이수를 통하여서 메시야 우리에게 인류를 구원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 이렇게 눈먼자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중품병을 고치시고 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손범으로 치유되었다는 그 소문을 듣고 나의 것으로 아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메시야가 정말 이 다이사 열통으로 온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의 심을 믿어버림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지는 확신에 찬 상태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또 들으면서 함께 하면서도 제자들 안에서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그러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지 않았어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예운의 송도님들도 문제가 다 있습니다 바드메어처럼 정말 해결 받고 싶어하는 문제가 다 있어요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또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나올 때 어떤 것을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옵니까 오늘 바드메어처럼 정말 예수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나의 그리스도의 심을 사실적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문제를 가지고 나오느냐 아니면 늘 들었던 것대로 아 그래 그냥 기도하면 나을 거야 라는 그냥 이러한 형식 속에서 우리가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그 이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오 예수만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절대 믿음의 그 구원자의 심을 믿음에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에 내 마음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문제 하나님 아시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영적인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그 말씀을 기초로 그 말씀을 믿음의 토대로 하나님 내 문제를 가지고 나오게 하여 죽읍시고 이 말씀대로 믿음대로 치유되게 하여 죽읍사서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세상의 소리 쓸데없는 소리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소리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원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토대에 의해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뜻은 바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 위에 하나님 오늘 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위에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성공을 하게 하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내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나의 안이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져서 성장되어져 이렇게 한 축복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인생 성공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최우선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무선순위를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예배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예수에 대한 증언하시고 또 예수를 말한 것처럼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요한복의 우리 20장 31절에 나왔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단은 이 그리스도만 빼놓고 하게 하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해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론적인 그걸 알지 못하도록 하면서 그냥 종교적인 기도하게 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는 성교, 기도, 봉사, 성김, 직분 감당하도록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직분 받았냐? 네가 정말 너에게 준 기관과 현장과 사역 안에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그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고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안의 눈이 열리는 자는 바로 어떤 자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했어 내 인생 끝냈어 결론 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모지 어떤 문제와 사건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냐는 절대의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절대의 믿음을 갖는 자는 그리스도로 결론 내어지고 사모지구로 우리의 삶을 문제와 사건 앞에서 우리가 해석하고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그래서 요셉처럼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죠? 예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예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예전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앞으로도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속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응답의 삶이 뭐냐 문제 속에는 답이 있다 예 근데 그 우리에게 방법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위기는 바로 무엇이냐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응답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어있도록 만드십니다 기도 속에서 그럼 갈등은 뭐냐 저 문제가 아니라 나를 갱신하고 개혁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갈라덴 2장 20초 썰어요 내가 죽었는데 저 사람이 보여? 아 내가 이랬는데 아 저 직장에서 저 사람이 보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장 안에서 이 사람이 보여지는 것은 바로 내가 죽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 안에서 뭐냐 바로 그리스도로 주인 바꿔라 갱신하고 개혁해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원의 모든 손동님들도 사모직으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현장에서 증거를 보이는 언약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열정이 넘치는 바디메오입니다 열정의 뜻이 바로 무엇이냐 어떤 일에 열렬한 그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열정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열정이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확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갈급함이 있어야 그 이렇게 열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 자기는 다이세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 있어서라고 고백을 해요 막 믿음의 외침을 해요 근데 조용히 시끄러워 그만해 라고 말할 때 더 크게 외쳤어요 멈추지 않냐고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고 내 안에서 내면의 소리가 야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아직도 기도 응답을 하지 않아 아 정말 실망돼 좌절돼 낙심돼 아 힘 빠진다 라는 생각이 내 안에서의 속삭임도 있을 거예요 또 밖에에서도 아 그만하면 됐어 아 이런다 그래서 문제가 되겠어 해결하겠어 라는 이제 뭐 이런 것도 외침 일이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멈추지 않냐고 사단의 속삭임에 멈추지 않냐고 내 안에서 있는 그 틀의 함정에 멈추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더 부르지죠 그러니까 사단이 까불면요 사단아 너 잘못 건드렸어 너 나 건드리면 난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려서 기도의 자리로 무릎 꿇고 하나님 응답을 때까지 나는 더 한다 너 건드려봐 나는 더 할 거야 너 잘못 건드렸어 이렇게 손포하시면서요 더 하나님 앞에 바디메오처럼 더 크게 소리 지르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불의심 속에서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오라고 하잖아요 이럴 때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약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 의식주잖아요 의식주 거지 바디메오에게는 추위 저녁에도 이렇게 감싸고 있어야 될 거둡 이 거둡이 단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삶을 알게 됐잖아요 우리가 거둡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이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땅에는 거둡이 중요해요 일교차가 너무 심하니까 추우면 덮어야 되고 너무 햇살이 뜨거우면 덮을 때 또 그늘이 있잖아요 선선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거둡이 중요한 것을 버려뒀어요 버려두고 뭘 찾았냐 뛰어 일어났다고 말해요 뛰어 일어나서 스프링처럼 일어나서 너무 기뻐하면서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전진했다는 거예요 자우 보지 않아요 성경에는 자로도 우로도 보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에도 자우 보지 아니하고 나에게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오지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이 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결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 먼저 가라 하면서 가는데도 불구하고요 풍랑이 일어나서 뱃속에 물이 들어와서 죽게 되었고 예수님 있을 때 막 예수님이 깨웠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짜요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의심하느냐 이러면서 잔잔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없는 중에 기도 중에 또 이렇게 갈릴리 바다의 호수 가운데 갔을 때 막 풍당이라서 우리를 죽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 때 예수님이 걸어오시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나도 물 위로 걷기 없어서 예수님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뛰었어요 물 위를 예수님만 바라볼 때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문제 그 풍랑 그걸 밟고 가면서 오지게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을 부니까 그 바람으로 시선이 딱 올려지니까 즉시로 다시 물에 빠져서 죽게 됐잖아요 더워서 예수님이 즉시 와서 꺼내줬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라 할 때 아 잠깐만요 아 잠시만요 아 나 이것 좀 하고요 아 저것 좀 하고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믿음으로 고 전진해야 합니다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냐는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은 믿음에 오지 도전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디메오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는 확신 열정이 있다면 단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예배 시간에 늦게 오지 말아라 예배 시간은 늦게 오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자만 자도 막 보고 싶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만 집 앞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막 이런 경험들을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늘 일상생활 늘 일상생활 되어지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날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심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지 않냐면 어느 순간에 부부가 사랑으로 사냐 우리는 그냥 가족이다 뭐 이렇게 동맹을 맺었다 뭐 이런 형태로도 고백을 웃기시라는 말로 고백할 때가 있으시더라고요 그것처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받음에 오는 즉시로 응답받고 그러면 그 삶이 거지 인생 정말 불결한 이름의 뜻대로 불결하고 정말 그 인생이 망하는 그 이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 얻고 예수 크리스도를 따르면서 제자로 남고 맹인들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그죠 여러 이렇게 맹인을 고쳤지만 그런데 이 바디 메오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어요 그 삶이 변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크리스찬과 커밍아웃을 이렇게 결합한 신조어로 커밍아웃이라고 있었죠 내가 크리스찬이야 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행동을 통하여서 보여지지 않아 말하지 않아도 보여질 수 있을 만큼의 우리가 이러한 가정환경 속에서 직장환경 속에서 사역 안에서 내가 있는 모든 현장 안에서 아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고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또 영향력을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래도 우서 2장 14절에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가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시고요 2장 15절에는 고린도 우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를 가정 안에서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우리가 사역 안에서 또 우리가 나타내고 우리가 기간 우리 직분 안에서 나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썩고 세상 창세기 3장의 냄새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오늘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귀한 축복의 증인으로 되시기를 바라고 이번 한 주간 아니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귀한 축복의 증인으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